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삼성전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이 지금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만 이 지형으로 하니 다들 지금 멘탈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해 하고 있네요 답답해 하고 있고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테고 하이닉스는 저렇게 날라다니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참 괴롭히네요 저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외인들이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환율 빠지면은 올 줄 아는데 그것 그것마다도 아닌거 보면은 이제 고의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이 좀 확실하게 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싸게 팔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진짜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주식에서 가장 힘든게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말이 공감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 말을 공감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은 날라다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4월 미국 그 CPI 상승세가 둔화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지수 보니까 전거래보다 349.89포인트 올라가지고 39,908.0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도 전장보다 61.47포인트 올라서 5,308.15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6,742.39로 전장 대비 231.21포인트 올랐네요 그래서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S&P500이 종가 기준 5,300을 웃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39,935.04까지 오르면서 이 4만 선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S&P500은 장중에 5,311.76까지 나스닥은 한때 16,749.7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M7에 이 주가도 대체 좀 올랐어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이제 제가 보면 테슬라는 빼올 것 같은데 M7에 아직까지 테슬라가 들어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이날 발표된 4월 CPI 투자자들이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CPI가 전후보다도 0.3%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전후리 시장 전망치 0.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도 둔화됐고 4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고요 3월에 3.5%보다도 0.1% 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상승세가 소프 꺾인 거죠 이 변동성이 큰 시금류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봉 역시 전후보다 완화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올해의 금리 인하를 신약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커지는데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9월 미국 FED의 금리 동기 확률은 24.7%인 반면에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52.7%로 보는가 봐요 0.25%포인트보다도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다 보니까 인하를 점치는 확률은 75.3%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CPI 수치는 FED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확고히 힘을 실린다고 하죠 US뱅크에서도 그래요 지금 시장은 9월부터 FED 금리 인하가 시작할 확률을 높이고 있고 올해 한 총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레듬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결국은 또 보면 나중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애들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면은 주가를 또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흥미롭네요 흥미로워 흥미롭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CP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금초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진성준 정책위장인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관해서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상당히 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금초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4년간 시행을 위해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기 위험하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요 이어서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의논한 바가 없고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초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그런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원, 기타는 250만원이에요 세율은 20에서 25%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한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전세 계약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탓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법이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하여튼 지금 뭐 전세사기건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투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금투세 지금 금투세를 어떻게 쓰든지 좀 없애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지금 K증시 지금 엉망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고 지금 보악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1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날 8만원 뚫고 지금 계속 고공행제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악권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오늘 외인들이 고의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잘 참고 이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